오늘의 본문 말씀 3회 1장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어느 날 사울왕이 듣게 된 말 때문에 마음이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날들은 그 말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쾌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했다고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성경 번역서 가운데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서를 보면 사울왕이 그날 이후로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며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심한 사울왕에게 10절에 보니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힘있게 내려 덮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마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은 사울왕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후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위대한 왕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참 사울왕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가 그의 마음의 불쾌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아 병들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경우입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치유되지 않은 채 있을 때 문제죠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픔과 불행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채 때가 되면 다시 상처가 작동하여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혼자 내 인생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도 파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상처가 우리 육체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아스를 넘어뜨리고 패배 직전의 전쟁을 역전시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승전보를 갖고 돌아옵니다 누가 그 골리아스를 쓰러뜨렸을까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 됩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불쾌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감정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감정관리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다윗세기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으리야 사울왕은 본래 3일상 9장에 보면 아주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넓은 관용의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사울의 인격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첫째로 매일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아니 자신의 인생이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미움의 눈동자로 불쾌한 감정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질투의 눈 속에 빠져들어가 헤어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때 무섭게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만든 감정의 사울왕을 지배하고 삶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둘째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악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입술을 언어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랑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악한 영이 사로잡아 그를 지배해 버립니다 셋째로 사울왕은 악령이 맞아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며 서서히 인격이 무너져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책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잘 피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점점 더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인생을 파괴합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럼 이런 불행의 시작이 되는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뱉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10편 23편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름붐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래를 약속받은 것이죠 그러나 미래를 약속받았다고 그는 교만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가 기름붐 받은 자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니 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겸손은 인격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는 결코 쉽게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나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사우랑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을 해치려고 사우랑이 용사들을 써서 추격해오고 또 그를 향하여 군사들을 풀어 해치려 했어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우랑의 안타까움과 비참함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미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우랑의 다윗을 해치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수포로 다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지혜는 더 커져갔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의 반절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화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가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선화 목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